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해 볼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데이터예요 즉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가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즉 데이터의 종류와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는 어떠한 데이터 타입들을 지원하냐면 이런 것들을 지원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한꺼번에 배우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먼저 배울 겁니다 바로 제일 위에 있는 number, 숫자라는 뜻이죠 그 밑에 string, 좀 낯설이죠?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데이터 타입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각각의 데이터 타입별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처리 방법, 아주 편리한 기능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우리 그 문법과 관련된 예제들은 저는 Syntax라는 뜻입니다 저 디렉토리에다가 모아 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숫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니까 number.js라는 파일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console.log 그리고 여기다 이제 숫자를 써 볼 건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숫자를 쓰는 방법은 생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숫자를 적으면 됩니다 아, 농담이었습니다 재미가 없네요 그냥 숫자를 적으면 숫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숫자라는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표현하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숫자 데이터 타입을 처리하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 중에 하나 사측 연산 우리가 1 더하기 1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상하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여기 있는 1은 숫자죠 중간에 있는 더하기는 연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더하기는 이항연산자라고 해서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처리해서 하나의 값인 2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연산자이고요 실행을 시켜 볼까요? 현재 저는 신텍스 디렉토리 바깥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맥에서는 리눅스 같은 데서는 ls-al을 하면 파일 목록이 나오고 신텍스 디렉토리가 있죠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dir 나누기 w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는 node.js에게 node.js의 신텍스 디렉토리 밑에 있는 number.js 파일을 실행시켜 라고 시키는 거예요 윈도우도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혹시나 에러가 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역 슬래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숫자 2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잘 처리된 겁니다 그럼 이제 더하기를 했으니까 우리 빼기를 해볼까요? 자, 4 빼기 3을 하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1을 하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죄송해요 물어봐서 3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곱하기는 키보드에는 곱하기 기호가 없어요 아쉽게도 x는 문자 x니까 그래서 없기 때문에 별표를 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를 하면 결과는 뭐겠어요? 이렇게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console.log 그리고 나누기 나누기 2 그래서 나누기는 슬래시에요 저장하고 실행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5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수를 다루는 방법 또 수를 처리하는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śmy